국방부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와 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의 급식질 향상을 위한 군급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를 대표한 8개 팀의 열띤 맛의 대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의 작전 요구 성능 기준 완화와 최저가 입찰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합니다. 전문 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당급 의무부대에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를 뽑고 물리치료를 하고 사회에서는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보조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들 의료보조 행위를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수행해 왔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와 약재, 임상병리, 방사선 촬영, 시위생, 물리치료 등 6개 전문 분야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모집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학과 졸업자나 면허 취득자가 이미 전역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1, 2년간은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문 의무병으로 선발되면 4단급 이상 의무부대나 군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며 복무 중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무병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가 없는 일반 의무병은 체온과 혈압을 재거나 기구를 소독하는 등 단순 보조 행위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의무병의 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 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시작해 5월부터는 매달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 용사들이 22일 국방부가 주최한 군 급식 요리 경연대회에서 맛의 대결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 총 8개 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최고의 요리양은 과연 어느 팀이 됐을까요? 강경일 상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를 써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어 프라이팬에 표고버섯이 노릇노릇 튀겨지고 불꽃과 함께 순식간에 재료들이 익어가자 드디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국방부가 주최한 2016군 급식 요리 경연대회 현장. 12년 이래 올해 다섯 번째인 이번 대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군대 요리를 발굴하고 요리사를 꿈꾸는 병사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회는 고기를 이용한 자유요리와 실제 군에서 급식되는 요리 중 한 가지를 정한 지정 메뉴 요리로 맛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어머니 급식 모니터링 요원 등 13명의 심사위원들이 맛과 영향, 독창성, 단체 급식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요리왕을 선정했습니다. 각군에서 선발된 8개 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요리왕은 무드 있는 오징어를 만든 공군 20전투비행단 독한 남자들 팀이 차지했습니다. 저희의 장장 9월부터 시작돼서 노력이 이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중 하나였던 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레시피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 출품한 요리들은 앞으로 실체 군 급식 메뉴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훌륭한 셰프의 버금가는 실력으로 미래의 요리왕을 꿈꾸는 우리의 자랑스런 용사들이 있기에 풍부한 맛으로 가득 찬 병영식당의 급식을 기대해 봅니다. 독한 남자들 화이팅! 대한민국 군군 화이팅!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우리나라 첨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고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주체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항공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승혁 연구위원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도약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군의 과도한 작전 요구 성능 ROC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OC 문제, 요구 성능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잡다 보면 이거는 해외 구매라든가 실패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개발 가능한 ROC를 군에서는 가급적으로 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체 최저 낙찰가, 최첨단 제품을 갖다가 최저 낙찰가로 이걸 한다. 이건 상당히 사고가 나면 국가재난입니다. 이런 분야는 좀 더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와 함께 국내 개발 장애와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건 좀 우선적으로 사주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논란이 없게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선진국의 견제가 들어와 방산 수출과 항공 발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모아 항공 우주 산업의 눈부신 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업이 세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탑시트 정기평가에서 해군의 정보체계관리단 전산병인 백승근 병장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탑시트는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현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진단평가하는 시험으로 2014년부터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비즈니스 통합 영역에서 수행형으로 65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는 천점 만점에 180.1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636점을 획득해 기존의 기록을 갱신한 백병장은 전국 1위 수상의 영광과 함께 내년 초 해외연수의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백병장은 해군 전산정보 운영체계에 장애 접수와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23일 유교전쟁과 월남전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호국영웅을 기르기 위해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장수공원에서 열린 이날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에는 유교 참전유공자와 지역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명비 제막식을 축하하고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건립된 명비는 높이 2.8미터로 기념비 양옆에는 유교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호국영웅 512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라 사랑 마음과 호국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더 많은 호국영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정은병과장을 역임한 이붕우 예비혁 장군이 제13대 국방홍보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3일 국방홍보원 열린방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국방홍보원 직원,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붕우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홍보원 직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경험을 존중한다며 무한경쟁 미디어 시대에 보다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무 차관은 축사를 통해 공보분야의 탑 리더이자 홍보분야 최고의 전략가인 이붕우 신임원장이 온 만큼 우리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 전 매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6.440기로 인간해 군 정신전력과 홍보분야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2014년 전역 후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부친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러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러일 정상회담은 최근 광폭 외교를 벌여온 아베 일본 총리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북방 영토로 지칭하는 남쿠릴 열도는 러일 관계와 동부화 정세 부침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1905년에 치러진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 일대를 차지하면서 남쿠릴 열도는 일본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1945년 2차 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남쿠릴 열도는 다시 소련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남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러일 양국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러 포위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은 이번 러일 정상회담을 만류하였지만 북방 영토 수복 의지가 강한 아베 총리 측에서 러일 관계 개선이 동부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를 감행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대러 제재와 남쿠릴 열도 반환 협상을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 제의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에 시달려 왔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등을 돌리면서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 장원의 판로가 막히고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로서도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 가문 속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정상회담 얘기가 오간 올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일본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전제로 일본의 남쿠릴 열도 반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당선 이후 미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러시아 입장은 다시 완고하게 돌아섰습니다. 일본과 남쿠릴 열도 영위권 문제를 매듭짓지 않더라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경 논자들의 반대 역시 러시아가 남쿠릴 열도의 영위권에 대한 타협을 머뭇거린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반환될 남쿠릴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남쿠릴 열도 영위권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반환된 남쿠릴 열도에 미군 기지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경계하며 일본 측의 북방용토가 반환될 경우 북방용토를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남쿠릴 열도를 비롯한 특정 지역을 제3국의 요구로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소하였습니다. 별 소득 없이 이번 정상회담을 끝낸 아베 총리에게는 벌써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 전국을 주도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베 총리는 내년 초에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이 원하는 경제협력 방안에 초점을 두고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실익은 없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러일 정상회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동북아 세력 균형의 재편을 예고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주변국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연시라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유혹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죠? 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도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의 피해가 더 큰 만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네, 성탄절 연휴지만 고속도로 상황은 큰 정체 없이 평소 주말 수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요일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입니다. 지방 방향으로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고요. 이때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강릉은 2시간 50분, 부산까지는 일반 차로는 5시간 10분, 버스 전용 차로는 4시간 50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구간 가장 혼잡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분후군 지나실 때 가장 어렵겠고,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금포 부근 다소 밀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10분, 부산에서는 일반 차로는 5시간, 버스 전용 차로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에서 옥산, 북천안과 신갈부근 가장 어렵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진부 둔레터널일 때 다소 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종 15km 구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터널 안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단속 시스템이 도입됐죠. 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지능형 CCTV가 차량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인데요. 21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기본을 지키는 안전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내년부터는 드론을 띄우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홈페이지 한 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을 지방항공청과 국토부, 국방부 등에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처통합형 온라인 승인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군이 오는 30일까지 제228기 공군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군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군 전공의 과정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현역 장교와 군 위탁 장학생, 전문사관 대상이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31일까지 해군 1화 제8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해군 장병과 군무원, 예비역 대상이며,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내년부터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말은 성탄절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